저는 런치니라는 대화를 단절하고 아우, 컴온! 내 형사 분할까? 아니, 잠깐만요! 여러분! 시청자 30.5%의 창캠의 창캠입니다. 오늘은 제노가 부신 지상의 핸드폰을 볼게요! 제민, 제노가 처음 만났던 장소는 자세히! 어디에 어디 몇 번 방? 제민이가 가장 최근에 본 영화 입이 없어! 어필해봐! 귀여워요! 여러분, 제가 귀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! 이러고 자고 있습니다! 안 깨내요? 안 깨끗해! 아, 답답해! 자꾸 나 맞힌다? 잘 안 들어가져! 까비까비야! 아, 까비! 자꾸 나 맞힌다? 형, 잡아줘! 좋아! 잡았다! 야, 진짜 아파! 야! 아, 얘가 자꾸 때려요! 잠깐만! 알았어, 알았어! 여기까지 미안해! 일어나, 일어나! 안녕! 야, 너 잘 먹었어! 어떡해, 좋아? 흐익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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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, 먹었지! 아, 잠깐만! 잠깐만! 코박죽 먹고 있어요! scal 참 흑이한 친구예요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4 제노야 이희야 그만 opera 발톱에 충치 생겼잖아 내가 숙소해서 당장 필요한 것 정답 해찬이 제노가 지성이를 좋아하는 이유 이거 알아? 이걸 뽑았어? 두 번의 기회를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게임을 잘해서 오케이 오케이 이건 사실 뭐래? 야 옷 다 던져 여기야 왜요 여기야 여기야 아니 형은 저길 노린 거야 근데 저 7점 때 나오잖아 뽀뽀해버릴 거야 왜왜왜왜 그 자리에서 해버릴 거야 12점 때 나오기만 해 하나만 그냥 아 근데 그냥 진짜 그냥 2번 우리 방에 음식이 많아서 3번 내 클렌징 티슈 어머 3번 내 클렌징 티슈를 빌려서 4번 멤버는 런진 카메라 들고 오셨어요? 그럼 이거 찍어줘 빨리 찍어 형이 봤을 때는 난 그냥 봤을 때는 모니터링을 보는데 재성이가 이전 때 빵빵하고 야야 너 할 거 없지? 아니야 그거 하고 나서 할 거 없지 열 받네 내가 여러분들 피자랑 커피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? 아니요 근데 아파? 한 대씩 빼라 한 대씩 빼라 아파? 참 맛있어 아 이게 이제 제가 먹으네 재민아 맛있어? 내 거 먹으니까 맛있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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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요? 하하하 나 이제 방송이니까 반말이 되겠지? 응? 방송이니까 반말이 되겠지? 해봐 저는 왜 안 되는데 그니까 어 아 잠깐만 하하하 나랑 재민이 처음 쓰거든요 오늘 아 이번이 재민아 소감 한 말씀 부탁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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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니 약간? 오! 야! 야 방금 봤냐? 야 재능이야 방금 아니 방금 이미 재능을 맞춘 적이 있었어 에휴 혼자 다 했던 거 해야지 그래? 이불 아니야? 응 지금을 누려지 천러야 곧 네가 행동을 후회하게 될 거야 알았어 알았어 네 왜죠 왜죠 알았어 일로 와봐 그럼 너가 일로와 그래 안녕하세요 해찬이가 재능 게임 재능 게임하는데 껐어요 해찬이가 재능 게임하는데 기록 세우고 있는데 꺼버렸어요 흠 흠 진짜 하다도 꽤 시끄럽게 안해요 여러분 저도 포기했습니다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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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노가 손덕이에요 아아 내가 원래 집 팬이었는데 다행히 드림으로 데뷔해가지고 흠 흠 흠 흠 고축 흥 엟 흠 흠 흠 흠 흡 흠 흠 어 웡 아프돼잖아요 예 흠 아프돼잖아요 네 어디 아니 먼저 조금 시간을 줘야 돼요. 아 술 좀 춰봐. 저희는 기대됩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팬분들이 없는 게 유일한 흠이라니까. 정말.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. 형 저기 거울 있어요. 아니 여기가 좋아. 아 그래요? 여기가 좋아. 진짜 형. 오늘 왜 이렇게. 아니 그 상황이 너무 있어. 할 거 없으면 도와줘. 흔들지 마. 흔들지 말라고. 아 되게 열정적으로 바뀌네. 아 미살이. 그럼 좀 미나리 나물. 그럼 나 개나리 할 거 없지? 저희는 지금 둘이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은 꼭 남자친구에. 그거 좀 봐주세요. 아까 봤어요. 아 봤어요? 너도 이렇게 안겨. 으악. 하하핳하핳. 하하하하하하하하. 네 여러분. 이야 여기는 재밀이 침대고요. 어 나만 찍고 있어요. 꼭 다니던 데만 다니세요 여러분. 집 나오면 고생합니다.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? 아니 방금 아까 나왔었어. 뭐 해? 굉장히 독창성 있어요 아니 물 없이 후라이팬에 갈 건가 오케이 근데 진짜 닦아야 돼 잠깐만 기다려봐 아니 너네들이 다 흘리면서 먹었잖아 아이 귀요미 아구 안녕 울지마 저 여기 혹시 의자 있나요? 지성씨 앉아야 될 거 같아요 할 게 없는 거 같아요 또 울 거예요? 뭐래? 나 그거 그만했네 지성씨 우리와 다 노래 새싹 때립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해주네요 반응 안 해주네요 넌 잘 안 해 오늘은 안 할 겁니다 학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했었는데 학원 아니니까 부끄럽다고 부끄럽더라고 형 오늘 내가 할게 진짜? 너무 씁쓰러워 오늘 정말 재밌는 하루였다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놀이도 하고 수박도 파먹고 할아버지 짱 형 오랜만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잘 있었어? 좋아좋아 좋아좋아 별 꺼도 여기 밝이니까 아 진짜 아 맞다 8점 쏘면 뽁뽁한다고 하지마 재민이가 이제 밥 먹고 해줄 거야 아니야 괜찮아 근데 저만 자면 될 거야 음성에서 봐요 어? 야숨으로 차도 포기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